1차 세계대전?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면요.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그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미 전부터 시작했어요. 민족 범게르만과 범슬라브가 좀 싸웠고요. 그리고 동맹국과 협상국이 대립하고 있었거든. 동맹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냐면 약간 좀 오이인데 독이 있는 오이예요. 그럼 뭡니까? 오이인데 독이 있는 오이다. 독, 오, 이. 독일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협상국은 배터리 지금 몇 프로 남았지? 야 싱싱이 배터리 몇 프로 남았니? 싱싱아 너 배터리 몇 프로 남았어? 응? 어? 예린이 배터리 몇 프로 남았니? 얼마 없구나. 0% 미안합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영국, 프루이센, 러시아거든. 그래서 이제 얘네가 서로 대입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딱 나타나요. 그 셀리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. 그 사건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선생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거 압니까? 제가 티플레이 올려놨는데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결혼할 여자분한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? 여보라고 부를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셀리비아 청년이 딱 왔어. 딱 왔는데 총을 딱 사려고 그래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? 딱 하면서 내가 총알 딱 날라온 딱 막으면서 사라 여보 해서 사라 예보 사건. 미안합니다. 사라 예보 사건을 계기로 빵 터졌다. 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